일출을 본 후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어! 저기 있다! 오토바이 렌탈! 아... 하나의... 어... 꼬이... 몬테... 몬테... 세마이 어우 지금 반발 걸려고 어우 성능 좋은데요? 어... 하나의... 어... 꼬... 아씨... 잠깐만 잠깐만 헬멧 헬멧 뭔가... 어... 무바... 무바오시엠 간? 무바오시엠 어허 어허 무바오시엠 어허 여기 헬멧도 있고 한번 써볼까요? 아 좀 작은데? 작은데? 아씨 나 머리 안 큰데? 오케이 오케이 우와! 자 그러면 스탑 스탑 야 이렇게 오토바이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저도 한번 오토바이로 렌트까지 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출발하려니까 막 설레네요 제가 진짜 멋진 곳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형님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웹 listings 웹이싱 umi 이야, 여기 또 뭔가 색다른, 이쁘다, 볼목. 이야, 이 건물 너무 이쁜데? 이야, 이 진짜 진정한 로컬 가정집이구나. 어릴 때 저도 이런 골목에 살았었거든요. 이런 집 앞에 골목이 있었는데 이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축구공 가지고도 놀고 이 좁은 골목에서 야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평화로워 보여요. 아니, 이게 저기 멀리서 봤을 때는 벽에 뭐가 벽화가 그려있나 했더니 이게 생수통이구나. 야, 이거 멀리 봤을 때 너무 색감이 이뻐가지고. 여기서 셀카를 한번 찍고. 해주시니 청소하면 유치인 것 같은데? xen dele 여기 뭐하는 데 한번 물어볼래요? 어... 그냥 한번 어떻게 해? 2살부터 6살까지 다니는 유치원 뭐 탐? 탐 꽝 아 오케이? 신문 아... 까문 까문 우와 베트남 유치원에 들어오다니 이게 정말 운이 좋다 짜오호 공디호 고 짜오호 고 짜오호 짜메 짜메 공디호 제 수준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도 제일 저학년 친구랑 거의 비슷할텐데요 백회 백회 알죠? 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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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땡큐 그니까 예의바른 어린이가 건강하고 예의바른 어린이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아 아 신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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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살 세살 아이 울지마 울지마 베베 왜 심쩡 밥먹는게 강해져 맛있게봐도 건강을 바라요 박수 quis 유치 다행히 고마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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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울린거 같습니다 밥먹을때 들어와가지고 밥먹어 밥먹어 저기요 밥먹는데 이번엔 이쪽 봉뚜 봉뚜 진짜 진짜 너무 귀엽다 엔텔라지 엔텔라지 띠하 박수 반가워요 너무 귀엽다 넷 부끄러워 아이를 갖고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요즘에는 요 나이때 아이들만 보면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막 가서 안아주고 싶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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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내가 드린 내 마음을 본 장난감처럼 조그마한 손으로 장난하고 내 마음이 고민에 참여있는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이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오면 더 잘 지키니? 이쪽으로 가봐. 오 좋다. 오 올라갔다.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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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식 왔다. 까문!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혼자서 정말 신나게 제트스키를 탔어요. 저기 멀찌감치 보니까 가족이 아이를 두 명을 태우고 제트스키를 타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해변가에서 와이프는 재밌게 놀다 와요. 저는 아이 태우고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영상이 드는 거예요. 행복한 그런... 추억? 그런 걸 마음속에다 이렇게 꼭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무득 스치는 기억에 머물러 그대 이름을 부르며 말없이 그대를 미소로 답하죠. 내 목소리 듣나봐요. 내 목소리 듣던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해수관음상, 높이가 자그마치 65m란다, 건물로 따지자면 한 30층 정도 되란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면 이런 걸 지었지?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 딱 그래요. 이 뒤에 손재산이 있고.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저기가 지금 아까 아침에 일술본 미케이변이잖아요. 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구나. 너무 예쁘다. 꿈꿨던 스쿠터 투어였어요. 정말 스쿠터를 타고 도시를 싹 둘러보면서 해안도로를 따라 와서 높은 포인트에서 멋진 뷰를 보고 싶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거 안 하고 갔으면 나 울 뻔했다. 이거 내 인생사진으로 천상의 도시에서. 이거 진짜 한국 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풍경이에요. 고맙습니다. 요 립스틱 스테이 on the front over my left side brains I knew I wouldn't forget you and so I went and let you blow my mind your sweet movie 어때? 확실히 달낮보다 덥고 비슷하긴 하지만 휴양지 느낌이 훨씬 나니까 여러가지 레저 볼거리 이런 것들을 여러가지로 집어넣은 것 같아 지나는 길에 눈길을 사로잡은 단항 대성당 핑크빛 외벽이 신기해 잠시 둘러보기로 했다 핑크색 성당은 처음 봐요 독특한 외관 때문인지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꽤 많다 와 여기는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 제가 혼자 계시고 있으니까 제가 사진을 찍을게요 자세히 찍을게요 안녕 잘 찍으셨고 너무 좋네요 너무 많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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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월드스타다 이 레전드짤을 아니요 집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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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못하이바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 네 네 네 네 네 네 아내의 의혹이 여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방송 포함해서 거의 한 30회 정도를 방송했어요 어제 40회라고 하시네요 30회요? 안검 안검? 아 집에 초대하고 싶던 건데 밥 식사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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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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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팬이시라 미안 미안해, 미안해 접속해, 미 접속해 얘 울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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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만나면 왜, 왜, 왜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왜, 왜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얘 울어, 아니, 어떡해 얘기 좀 해, 애 이리 와봐 좀 부탁 좀 해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진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같아 난 지금 내가 그 말을 못 할 거 같아서 그래 내가 힘들어서 제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울지 말고, 아이, 아이, 울지마, 울지마 울지 마세요 울지마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 어휴, 저, 아니 아니야 저, 땡, 아휴, 야 온다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어우 나 이거 어떻게 해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M때나지? M때나지? 제 이름은 후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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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제 이름은 후엉 집이 안산이세요? 안산 후엉 이 정도의 띡 이약이나 서로 각자 나를 좋아한다 우리 제 이름은 후엉 남물 남물? 5만동 신기하다 너무 멋지다 이렇게 여기까지 또 찍으려고! 저기 가서 너무 멋지다 Today is gonna be a good day A good day It's gonna be a what? It's gonna be a good day Last night, last night Got in a vibe with the karaoke mic Shots fired, a fireball Can't tell what's the ceiling on what's the wall Ooh, I feel like a million bucks in the toilet Ooh, my head to my toes The rest of my soul has been poisoned Ooh, but even when your heart left, it's been destroyed